Q. 은비아 에잇 에잇 너 누구야?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연예고에 입학하게 된 윤 세 같은 반에 뭐? 새로 전화 보낸 애가 있어 넌 굳이 불렁이다 굳이 불렁은 너겠지 나 일한 아이랑 왔다갔다 하는데 그 친구가 꿈이랑 무슨 연관 있을까? 비슷해요 이러지마 둘이 셰페이커? 너 셰페이커 좋아해? 가져와 어, 나, 나, 나! 지금 복식 호흡 하는 거 안 보여? 그 친구한테 어떠한 감정을 느끼진 않고 네? 쟤가 무슨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? 연습하러 들어왔는데 얘가 갑자기 저거 자꾸 막 이렇게 하다가 올라탔는데 올라타? 내가 닥쳐 그냥 세연이 되게 매력있더라 연주도 잘하고 확실히 네가 관심 가질만 해 안녕? 안녕! 나 서도연! 너 얼굴이 왜 그래? 농구가도 부딪혔어 너 웬만하면 조연 가까이에서 와 별로 나쁜 사람 같진 않던데? 내가 도와줄까? 어떻게요? 그냥 내 말 들어! 알았지? 손넘네 이 새끼가 손을 넘으면 어떻게 된대요? 또라이 새끼 형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속이지 말라고 듣기 싫어 어? 니 연주 별로라 윤세연 너는 왜 밀어낼수록 자꾸만 피짓고 들어오는 걸까? 내가 미쳐버린 건지 어때? 이제 이젠 나도 모르겠어 어디를